진짜 수리야, 대박이야! 미치겠다 진짜 어떡해 나 감정 좀 영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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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야, 대박이야 좋아 좋아 Thank you Thank you 오늘 이렇게 저희 이달의 소녀가 복원의 날을 맡아서 이렇게 좋은 취재로 화보도 찍고 그리고 홍보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는데요 굿 네이버스 다 같이 좋은 그런 뜻을 모아서 좋은 일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사랑해요